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7일 밤 9시 반입니다 이 큰 수사가 시작되면 검찰과 언론이 상황을 주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검찰과 언론이 기사거리를 만들어냅니다 기사거리를 만들어내면 이게 여론을 형성을 합니다 여론을 형성하면 정치에 영향을 줍니다 순간적으로 정권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또는 새로운 권력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는 검찰과 언론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형성된 기사 여론이 현재의 권력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새로운 권력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기사가 조국 수사팀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밤에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를 한 다음에는 상당히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피의사실공포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소 이후에는 바로 SBS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조국 아내라고 그러는데 이게 조국 부인이 맞는데 조국 아내 연구실 PC에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지난 3일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 압수수색이 들어가기 전에 연구실에서 연구실에 있던 업무용 PC를 정 교수가 가져갔다가 반납을 했습니다 이미 반납을 했어요 그 PC를 분석하다가 동양대 총장의 직인, 직인이 찍힌 파일이 PC에서 발견되었답니다 저장되어 있는 것이 발견된 거죠 그러니까 직인 파일이 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가지고 언제든지 설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이겁니다 이게 뭐냐 도대체 그래서 딸 조민 씨에게 발행된 총장 표창장에 찍힌 직인과 이 파일 직인이 같은 건지 지금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어제 청문회 때 박지원 의원이 박지원 의원이 자신의 핸드폰에 찍힌 이 조민 학생이 받았다는 표창장 사진을 공개를 했어요 그건 칼라 사진이었습니다 칼라 사진을 공개를 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자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그때 박지원은 검찰에 압수수색된 표창장이 저한테도 들어와 있다 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질문을 했는데 검찰은 원본을 아직도 압수하지 못하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수색을 할 때 거기에 제출된 조민 의 표창장 표창장 사본 사본만 입수한 상태라는 겁니다 검찰은 사본만 입수했는데 박지원 의원은 칼라니까 원본이겠죠 원본을 어떻게 입수를 했느냐 하는 것을 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형사적 혐의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어제 박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검찰에서 박 의원에게 원본 자료를 넘겨준 것 같은 인상을 주니까 검찰로서는 정보를 박 의원한테 전달했다는 누명을 쓸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원본은 우리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박 의원에게 전달했을 것이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지금 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본인이나 가족이나 또는 아주 친밀한 또 다른 사람이겠죠 그게 어떻게 박지원 의원에게 들어갔느냐 이것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박지원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이 동양대에서 받은 총장 표창장 사진을 입수했다면서 조 후보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조 후보자에서도 조 후보자도 딸이 받은 표창장은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지만 사진으로는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진을 어제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국 씨는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박지원 의원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상당히 조국 씨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여주면서 조 후보자에게 이거 맞는 것 같냐 하니까 맞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맞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박 의원은 이게 바로 문제다 후보자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검찰의 압수수색된 표창장이 저한테도 들어와 있다 또 남의 이야기를 하듯이 했습니다 자신한테 이걸 누가 주었느냐 그럼 검찰이 죽었다는 것밖에 이게 검찰의 압수수색된 표창장이 저한테도 들어와 있다 그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도 아 검찰이 박지원 의원과 협조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 희한한 것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국 씨에게 표창장 사진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조국 씨는 딸이 휴대폰으로 찍은 걸 보내주어서 보았는데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제출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하다가 결국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우리가 정보 노출자로 누명을 쓰게 되었다 지금 안 그래도 이 정권이 검찰이 정보를 언론에 흘리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검찰은 억울하다 언론이 자체적으로 지금 취재한 걸 가지고 왜 우리한테 뒤집어 설군이 오냐 이렇게 맞서고 있는 판에 박지원 의원의 사진 공방전이 지금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검찰 수사는 앞으로 지금 이것은 아주 작은 시작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사건의 본질이 뭐냐는 겁니다 이게 뭐 표창장이 위조가 됐다 하는 그 자체도 중요하죠 사무소 위조인데 그러면 문제는 이 위조한 표창장을 어디에서 먹었느냐 하니까 그 표창장을 이용을 해가지고 조민 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때 말하자면 입학 자료로 쓴 거죠 자기한테 유리한 이 정도의 표창, 이 정도의 스펙이 있으니까 합격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니까 이게 만약에 가짜라면 입학이 취소될 수가 있는데 취소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게 부정입시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정유라 씨도 결국 부정입시 사건이 되어버렸는데 이 부정입시라는 말은 부정선거와 같은 말로서 오랫동안 한국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찍혀있는 겁니다 옛날부터 요사이는 부정선거 그리고 부정입시라는 말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부정선거 부정입시도 많았고 정말 거기에 따른 애환 비리가 많았고 이게 형사사건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이제 점점 깨끗해지니까 부정선거 시비도 많이 줄어들고 이제는 투개표에 대해서는 다 공정하게 가장 효율적으로 치러지고 있는 국가로 알려져 있고 대통령 선거에서 기업체가 대통령 후보에게 돈을 주던 관습도 2007년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해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정치부패 부패가 점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서도 아직도 대입 부정입학이 있다 그런데 과거의 부정입학은 시험지를 빼돌린다든지 시험 문제를 먼저 안다든지 하는 이런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특별전형이 있으니까 자신의 스펙을 쌓아 올리는 스펙을 쌓아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입학수단이 되니까 스펙을 조작을 한다 스펙을 그러니까 입시 경력을 입시 때 가장 중요한 이 경력 조작이 신종 부정입시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차에 이번에 조민식 경우가 딱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1저자 논문 당국대학의 제1저자 논문이 고려대학교 들어가는데 서먹었다 거의 많이 참고가 되었다고 하면 고려대학교 입학이 취소될 수가 있고 이번 이 표창장이 부산대학교에 들어가는데 유리하게 적용되었다면 이것 또한 부정입시로 간주되어 가지고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입학입니다 사무소 위조에 의한 그러니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계가 됩니다 이게 부산대학은 사립대학이 아니에요 국립대학입니다 국립대학의 공무를 집행하는데 위조사문서로 방해를 했다고 하면 그 죄가 엄청 커지는 거죠 이런 사안이 바로 검찰과 언론의 합작에 의해서 앞으로 어디까지 굴러갈지 이게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그 이외에 사모펀드도 있고 사모펀드 수사는 워낙 복잡하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검찰은 보니까 부정입시 의혹 수사로 지금 쭉 들어가는데 오늘부터는 또 조국 씨 아들 문제까지 또 이렇게 거론되고 하니까 이 본류에서 또 가지를 치면 또 다른 사건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국 씨가 본부장관에 임명되든 안되든 이 수사는 그냥 흘러갑니다 이 수사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검찰과 언론이 계속 기사를 생산하면서 수사를 몰고 가면 이게 여론이 관심이 집중되니까 권력이 함부로 스톱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조국 게이트는 오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쯤 조국 씨를 포기하고 다른 후보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냐 않겠느냐 하는 그런 감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